오늘 주물받아주던 기도회를 가요 오늘 받으러 주문에 기도회를 가요 오 내 집을 나서서 자 기도했나요 오 불가들의 주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당신 빛으로 인도하니 아아 아끼 맡는 친구여서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주로 인도하는 아끼 맡은 친구여서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아끼 맡은 친구여서 했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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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 함께 하시며 느끼기 기도는 우리의 안심 주인도 하여 아름다움도 보지 마세요 나의 이승바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명 영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심 이 주로 인도하니 아름다움도 보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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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